금강산 명경대 전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살아서 지은 죄를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염라대왕 앞에는 명경대라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놓여 있는데 누구든 그 앞에 세우기만 하면 그가 살아서 했던 일을 모두 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왔어요.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염라대왕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그대는 옷을 어디에 두고 이런 모습으로 왔는고 부끄럽사오나 저는 평생 게으른 탓에 몸을 가릴 옷 한 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무래도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봐라! 스님을 명경대 앞에 세워놓고 잘 살펴보아라! 저승사자들이 스님을 명경대 앞에 세웠어요. 그러자 명경대에 낡은 옷을 걸친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지요. 이윽고 스님이 거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거지는 엎드려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답니다. 어허허허허허! 그러면 그렇지! 스님이 게을러서 옷을 마련하지 못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주위에 떠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마저 벗어준 이 스님에게 얼른 비단옷을 내어드리고 극락으로 모셔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저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벌거벗은 스님은 이렇게 해서 비단옷을 입고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극락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안창 땅에 살던 이름난 부자가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어요. 그는 부자답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있었지요. 염라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문난 부자인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모으느라 틀림없이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어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구하여라. 염라대왕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평생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모은 재물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대의 말이 사실이랬다? 사실이고 말고요. 제가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먼 곳까지 퍼져서 저희 집 앞에는 사시사철 거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볼까? 이 자를 명경대 앞에 세워보거라. 저승사자들이 부자를 명경대 앞에 세우자 이내 부자네 집 대문이 나타났어요. 과연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 잔뜩 모여있었지요. 거지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소리치르고 있었어요. 야, 이 못된 놈아! 밥 한 그릇 달랐는데 왜 사람을 때리느냐? 밥은 안 줘도 좋으니 깨트린 내 바가지나 물어내거라! 야, 이 놈아! 거지들은 문고리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부자가 새파랗게 질려 재빨리 외쳤지요. 아닙니다! 저놈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하는 게냐! 계속 이놈의 죄를 비추어 보아라! 이번에는 명경대 안에 비쩍마른 소와 말들이 나타나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저것은 어찌 된 일이냐! 저승사자들이 명경대를 확인해 보고 아뢰었지요. 이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쑤어 먹이고 일을 안 할 때는 전혀 밥을 주지 않아 소와 말들이 슬피 울다 굶어 죽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여봐라! 이놈은 더 이상 비춰볼 것도 없다! 당장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라!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요! 부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억울하다며 변명을 해댔어요. 저승사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를 낚아채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버렸지요. 저승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놈이로구나.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염라대왕이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하자 곁에 있던 저승사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인간 세계에 명경대를 만들어 주어 평소에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럼 어디에 명경대를 만들면 좋겠느냐? 경치가 초키로 유명한 금강산에 명경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구나! 염라대왕은 먼저 금강산 장안산 안쪽에 마음이 비칠 정도로 맑은 냇물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해서 황천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냇물 바로 위에는 저승의 명경대를 닮은 커다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우고 명경대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 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이런 소문을 내도록 했지요. 금강산 명경대에 올라서서 황천강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를 확인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명경대에서 황천강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 전설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 내려오는 길에 인가가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언덕에는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초가집에는 고아 형제 장우와 바우가 살았는데 형 장우는 열다섯 살 동생 바우는 열두 살이었어요. 동생 바우는 병이 들어 벌써 몇 달째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장백한 얼굴에 바짝 야위어 가는 바우를 볼 때마다 장우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장우는 때때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난 곧 세상을 뜰 것 같구나. 내가 동생 바우를 잘 보살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장우에게 남긴 유언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생각하면 장우의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지요. 하루는 장우의 꿈 속에 새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장우에게 말했어요. 바우의 병을 고치려면 천지 안에 용궁으로 가 약을 구해와야 한단다. 구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장우네가 너무 어려서 구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용기가 장하구나. 깨어보니 꿈이었지만 장우는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산 천지 안 용궁에서 약을 구해와야 한다고? 장우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직접 천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장우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바우를 맡기고 곧바로 천지로 떠났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답니다. 가시덤불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작은 산도 수없이 넘었어요.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벼랑이 장우의 앞길을 막기도 했지요. 장우는 천신만 곳 끝에 천지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곳은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아득한 눈 세계였어요.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천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장우는 눈밭에 빨간 잉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언제부터 눈밭에서 뒹굴고 있었는지 잉어는 거의 탈진해 있었어요. 장우는 힘겹게 파닥거리는 잉어가 가엾어서 얼른 잉어를 천지에 놓아주었지요. 물로 들어가자 잉어는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잉어는 몇 번이나 물 위로 뛰어오르며 장우를 쳐다보더니 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천지 아래로 이어지는 긴 돌층계가 나타났어요. 층계가 어찌나 긴지 용궁 안까지 이어진 것 같았지요. 장우는 돌층계를 디두며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자 고기들이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저 앞에 수정으로 지은 웅장한 용궁이 보였어요. 용궁 대문 앞에는 머리에 뿔이 난 사람 둘이 보처를 서고 있었지요. 장우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어여쁜 아가씨가 생글거리면서 장우를 건너다 보고 있었지요. 걱정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장우가 놀라 멍하니 서있자 아가씨가 다시 말했어요. 눈밭에 뒹굴고 있던 빨간 잉어가 바로 저였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시지요. 아가씨가 장우의 손을 잡고 이끌자 장우는 어리둥절하며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용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따금 둥둥 북소리도 울려 퍼졌지요. 용궁 안쪽 한가운데에는 콧수염과 턱수염을 늘어뜨리고 곤룡포를 입은 용왕이 앉아있었어요. 장우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서있자 아가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장우는 깜짝 놀라 눈만 끈뻑거렸어요. 그렇다면 빨간 잉어였던 아가씨가 용궁의 공주였다는 얘기였지요. 아버지,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해 죽기 직전에 있었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허허허허, 자네가 우리 공주를 구해주었다고. 참으로 고맙구나. 용왕이 환하게 웃으며 웅웅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윽고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우를 옆방으로 안내했지요. 옆방은 화려한 연회장이 있고 그곳에는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자, 마음껏 들라. 용왕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장우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난 음식이 차려진 잔티상을 앞에 두고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동생 생각에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답니다. 장우의 안색을 살피던 공주가 물었어요. 잘 드시지 못하는 것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게로군요. 그 순간 장우가 문득 일어나 용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용왕님, 지금 제 동생 바우가 깊은 병이 들어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고자 하옵니다. 장우는 자신이 천지 속에 용궁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용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걱정하지 말라. 공주가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 수염을 두 개 뽑아 장우에게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붉은 수염, 다른 하나는 흰 수염이었어요. 이 수염도 가져가거라.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용왕의 말을 들은 장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제야 허겁지겁 음식을 맛나게 먹기 시작했지요. 장우는 한나절 동안 용궁에 머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장우가 용궁을 떠날 때 공주가 배웅을 했어요.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다려서 먹이면 동생의 병이 나을 겁니다. 공주가 노란색 버섯 세 송이를 주며 말했어요. 얼마 뒤 장우는 용궁을 떠나 땅 위로 올라왔어요. 백두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와 달리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수월했지요. 강을 만나면 인의 다리가 보였고 벼랑을 만나면 곧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용왕과 공주가 도와주는 모양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장우는 용왕에게 받은 수염을 괴짝에 넣어두고는 바로 노란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첫날에 약을 다려 먹였더니 동생 바오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튿날에도 약을 다려 먹이니 일어나 앉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바오의 병이 말끔히 났자 장우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너무 기뻐서 덩실거리며 춤이라도 추고 싶었답니다. 한숨을 돌리게 된 장우는 괴짝에 넣어둔 수염이 생각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 이게 뭐지? 장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용왕의 수염은 간데없고 길쭉한 금막대와 은막대가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우는 백두산 천지를 향해 몇 번이나 절을 올렸어요. 그 뒤로 장우는 금막대와 은막대를 팔아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조선시대 때의 일입니다. 천안삼거리 근처에 유봉서라는 사람이 어린 딸 능소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유봉서는 딸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우리 능소 때문에 이 아비가 힘을 내서 산다. 유봉서는 논밭에 나갈 때나 장에 갈 때도 꼭 능소를 데리고 다녔지요. 처가 없어도 둘이 저만큼 잘 사니 참 다행이구먼. 아버지와 능소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수근거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봉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먼 국경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유봉서는 어린 딸이 걱정되어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라의 명을 거역할 수 없던지라 능소를 이웃 주막에 맡기고 떠나기로 했어요. 유봉서가 떠나는 날 능소가 천안 삼거리까지 배웅을 했어요. 유봉서는 미리 준비한 버드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고 능소에게 말했어요. 아비가 생각나면 이 버드나무 지팡이를 보아라.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아비와 다시 만나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게다. 아버지는 능소를 남겨두고 총총이 길을 떠났어요. 그 뒤로 능소는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천안 삼거리로 달려나가 버드나무 지팡이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몇 달을 지켜보아도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능소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어요. 능소는 주막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가 박현수라는 선비를 알게 되었지요. 한눈에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하루는 박선비가 능소를 찾아와 말했어요.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야 하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그대와 혼이 나겠소. 선배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박선비는 능소를 남겨두고 한양으로 떠났어요. 그 뒤로 능소는 날이면 날마다 천안 삼거리로 나가 아버지와 박선비를 기다렸지요. 버드나무 지팡이에 싹이 피었는지도 연신 확인했지만 지팡이는 여전히 마른 나무 그대로였어요. 능소는 아버지와 박선비를 기다리다 지쳐 씨름에 잠겼지요. 그러자 몸도 차차 여위어지고 얼굴에도 병색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은 언제나 돌아오려나 능소는 몸이 아픈데도 날마다 천안 삼거리로 나가 두 사람을 기다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듯 쓸쓸한 나날이었지요. 하루는 천안 삼거리로 나가보니 신기하게도 버드나무 지팡이에 연초록에 고운 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드디어 싹이 났구나! 능소는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가 정말 꿈만같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왔어요. 능소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박선비가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해서 돌아왔어요. 능소는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을 못할 만큼 기뻤지요. 능소와 능소의 아버지 유봉서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뒤로 능소는 박선비와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천안 삼거리 근처에는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능소의 아버지 유봉서가 꽂아두었던 버드나무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라 그 일대가 버드나무 숲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특히 이곳의 버드나무를 능수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봉서의 딸 능소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능소버들이라고 불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능수버들로 바뀐 것이래요. 지금도 천안시 삼룡동 천안 삼거리에 가면 가지가 축축 늘어진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옛날 옛날 산자락 외딴 집에 맘시착한 나무꾼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총각은 말도 못하게 효자였죠. 겨울이면 어머니가 추울새라 새벽같이 장작을 짚여 방을 데우고 한여름엔 더울새라 팔이 아프도록 부채를 월벌 부쳐드렸지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풀뿌리라도 캐서 보글보글 죽을 쑤어 상을 차렸대요. 그리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아들이 정성껏 보살핀 덕에 어머니는 얼굴빛이 환했어요.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계속 내려 온 산이 하얗게 덮였어요. 매서운 칼바람이 문지방을 덜컹덜컹 흔들어대고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도 눈사람처럼 꼼꼼 얼어버릴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찬바람을 잘못 센 탓인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놓은 어머니는 펄펄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렸어요. 급히 용한 의원을 모셔왔지만 딱하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내져었지요. 에그 찹찹찹 찹찹 자네 어머니 병은 호랑이 눈썹을 달여 먹여야만 낫는 병일세.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호랑이 눈썹을 구한단 말인가. 하지만 총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호랑이 눈썹을 구하겠어. 어머니 병을 반드시 낫게 해드릴 거야. 총각은 웃깃을 단단히 여미고 설피를 신었어요.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어디선가 땅을 뒤흔들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총각은 겁이 나서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어흥 바로 가까이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몸집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대며 두 눈으로 총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총각은 넙죽 엎드려 절부터 하고는 반갑게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호랑이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어라 요 놈 좀 보게 호랑이는 기가 딱 찼지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걸음아 나 살려라 천길만길 내빼기 바빴거든요. 언제나 그런 모습만 보다가 당돌하게 인사부터 하는 총각이 도리어 신기했어요. 총각은 간절하게 입을 열었어요. 호랑이님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끈뻑끈뻑 총각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우리 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셨는데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으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 님께 눈썹을 얻어 어머니께 다려드린 다음 제 목숨을 호랑이 님께 바치겠습니다. 호랑이는 엎드려 비는 총각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생각나는 구나. 내가 너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 효자였다면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실 지도 모르지. 호랑이는 몸을 납작납쳐 총각을 등에 태우고는 산 아래로 쏜살같이 게달렸어요. 자 이 눈썹을 어머니께 다려드려라. 호랑이는 총각에게 굵은 눈썹을 쑥 뽑아주었어요. 총각은 문 앞에서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리고 그러고 나올 테니 저를 잡아먹으세요. 호랑이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주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인 내게서 큰 걸 배웠다. 앞으로도 사람만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모시고 잘 살도록 해라. 호랑이는 몸을 돌려 산속으로 휙 달려갔어요. 총각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어요. 어머니는 호랑이 눈썹을 달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지요. 그 뒤로 총각은 어머니와 잘 살았고 눈썹 빠진 호랑이도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문 바위와 도적대 옛날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에 김씨 성을 가진 한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소문난 효자로 가난한 살림에도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섬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백방으로 약을 구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아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하루 깊어만 갔지요. 김 총각은 지성이면 감천 즉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옛말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좋은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 귀인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작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성이면 감천인가 봅니다. 그곳을 지나던 한 늙은 스님이 사연을 듣고 말했어요. 10년 10년 식구를 구해서 마시면 효염이 있소. 정말이십니까 스님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두리봉으로 올라가 보시오 가보면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저 산 너머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왔소 삿갓을 쓴 스님은 한 손으로 삿갓을 약간 들어올리고는 또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로 두리봉 뒷산을 가리키더니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총각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마을 뒤 두리봉으로 올라갔지요 어머니의 병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잠시도 꾸물거릴 틈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메밀묵을 허리춤에 매달고 험준에서 마을 사람들조차 올라가지 않는 두리봉을 휘적휘적 올라갔지요 그런데 애써 올라오긴 했지만 그 약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넓은 산에서 말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오도록 혹시 무엇인가 발견할까 하고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자신이 올라온 방향하고는 다른 쪽으로 내려가며 또 살펴보리라 생각했어요 결코 괜한 소리를 할 스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얼마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때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도적대가 틀림없어 보였어요 총각은 얼른 나무습으로 몸을 숨겼어요 예늘곱쯤 되는 도적대들은 갑자기 커다란 바위 앞에 멈췄어요 김 총각은 자기가 숨어있는 곳에서 너무 가까운 곳이라 무서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요 대장인 듯한 도적 하나가 주문을 외자 바위가 양쪽으로 쩍 갈라지면서 스르르 열리지 않겠어요 김 총각이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사이 도적들은 말을 탄 채로 바위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 안에다 훔쳐온 온갖 보물을 숨겨 놓았겠군 스님이 말씀하신 십 년 묵은 칙주도 저곳에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나 김 총각은 방금 전 도적이 문을 열 때 외운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수마수마 마라문? 하라하라 수하라문? 열 번을 스무 번을 생각해도 도무지 그 주문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더 숨어 있다가 도적이 또 주문을 외면 그때는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리라 마음먹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왔어요 김 총각은 허리춤에 매단 메밀묵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시간이 꽤 흐른 듯 달이 중천에 걸렸지요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달빛은 제법 밝은 편이었어요 깊은 산 중에 밤은 어둠 때문에 으스스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적막한 것만은 아니었답니다 더러는 잠 못 이루는 산새의 울음소리와 푸드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바위문 쪽이 수런수런 하더니 낮에 들어갔던 도적들이 우르르 문 밖으로 몰려나왔어요 정확히 일곱이었어요 그 도적 가운데 하나가 말했어요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낌새를 챘을까요 조금 전에 먹었던 메밀묵 냄새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뭔 냄새가 난다고 그래 동굴에서 먹은 닭고기 냄새가 배어서 그렇겠지 한 도적이 이렇게 말하자 숨어서 엿보고 있던 김 총각은 살며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또 한 도적이 동굴 안에 칼을 두고 왔다며 주문을 외웠어요 수하수하 하라마 마하라문 문이 아까처럼 스르르 열렸지요 김 총각은 이때다 하고 한치도 틀림없이 주문을 기억해 두었어요 불을 켜놓았는지 환한 동굴 안이 숨어있는 총각의 눈에도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던 도적이 나오자 일곱 도적은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또 어디론가 가서 한탕 털려는 것이 분명했지요 도적대의 말 발자국 소리가 멀리 사라져 완전히 들리지 않자 마침내 김 총각은 바위문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아까 도적이 했던 대로 주문을 외웠어요 수하수하 하라마 마라하문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김 총각은 떨리는 마음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동굴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는 순간 똑같이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다행히도 무지막지한 도적이 아니고 양순하게 생긴 젊은 여자였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그런 도둑들과 어울릴까 생각될 정도였지요 하지만 김 총각은 일부러 험악한 목소리로 겁을 주며 눈을 감고 벽 쪽을 향해 돌아앉으라고 말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 여자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칙주부터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10년 묵은 칙주가 어디에 있는지 눈 감은 채로 말하시오 김 총각이 말하자 그 여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칙주가 있는 곳을 말해주었어요 어머니의 약을 구하고 나자 갑자기 도적들이 훔쳐다 놓은 온갖 보물들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김 총각은 금은 보화의 비단옷감, 생전 보지도 못한 온갖 보석들을 도적들이 쓰던 자루에 담았지요 이제 남은 일은 도적들이 돌아오기 전에 보물들을 갖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어요 김 총각은 바위문 앞에 서서 아까의 주문을 외웠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몇 번을 외워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언제 도적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김 총각은 애가 탔어요 한참이 지나서 김 총각은 깨달았어요 바위문을 나가는 주문이 따로 있었던 거였지요 이제 남은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이봐요 저 바위문을 나가는 주문을 알고 있소 총각이 묻자 여자는 이곳에 남아있으면 도적들에게 죽게 될 테니 저도 밖으로 내보내주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도적들에게 잡혀와 억지로 밥을 해주고 있는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도적들이 여자의 발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워놓아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김 총각이 여자의 발목에서 쇠사슬을 벗겨주었어요 마하라 수하라 마하라문 여자가 주문을 외자 바위문이 또 스르륵 열렸어요 보물 자루들을 밖으로 옮기고 나자 바위문은 저절로 닫혔어요 바위문은 주문을 외면 열렸다가 저절로 닫히는 문이었지요 김 총각은 동굴에서 나온 여자에게 한 사람이 지니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보물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많은 보물 자루들을 혼자서 나르다가는 날이 새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단 산속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았다가 다음날 밤에 와서 다시 옮겨가기로 했어요 김 총각이 자루를 숨겨놓을 장소를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김 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맛있는 메밀묵 냄새가 나지? 정말 어떤 녀석이 메밀묵을 잔뜩 가져왔네 그 순간 김 총각은 이들이 도깨비라는 것을 알았어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메밀이었거든요 도깨비는 키는 구척 장신에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알은 부리부리해서 험상구져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생겼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도깨비가 무서웠지만 도깨비라고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법도 없었어요 김 총각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잘 가다듬었어요 잘하면 도깨비들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이 보물들을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드디어 도깨비들이 김 총각 앞에 나타나 메밀묵을 달라고 했어요 김 총각은 허리춤에 있던 메밀묵을 몽땅 내주었어요 배고픈 김에 잘 먹었다 무슨 소원이 없느냐 메밀묵을 맛있게 먹은 도깨비가 물었어요 여기 있는 자루들을 나와 함께 이 산 너머에 있는 암자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소원이 겨우 그거냐? 다른 인간들은 모두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하는데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주마 도깨비들은 우습다는 듯이 가볍게 자루를 지고 김 총각을 얻고는 순식간에 산을 넘어 계곡을 가로질러 사카스님이 계신 암자에 데려다 주었어요 도깨비 걸음이 얼마나 빨랐던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지요 사카스님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다 예견했던지라 그 많은 보물들을 그동안 도적들에게 시달려온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물론 총각의 어머니는 칡주를 먹고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요 어머니의 병이 나으니 김 총각은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욕심꾸러기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스님한테서 보물을 나눠받고도 더 많은 보물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김 총각과 스님의 대화를 엿듣고 바위문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욕심꾸러기는 남은 보물들을 마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숨에 두리봉에 올라가 문바위를 찾았어요 그리고 주문을 외웠지요 수하수하! 하라마 마라하문!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동굴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요 도적들이 벌써 나머지 물건들을 옮겨 놓았던 것이었어요 힘이 쭉 빠진 욕심꾸러기는 갑자기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아까처럼 주문을 똑같이 외웠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열려라 문! 수하라 사하라 문! 이 말 저말 다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욕심꾸러기는 그곳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그 후 그 문은 누가 와서 주문을 외워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 이 마을은 문이 달려있는 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문바위마을이라고 불렸답니다 옛날 황해도에 도하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뒷산 기슬계 나무꾼 마십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마십은 어리숙한데다 착하게까지 해서 맨날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지요 누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하면 정말로 팥을 구워서 메주를 쓰려들고 소금으로 밥을 짓는다고 말하면 밥솥에 소금을 안 칠 만큼 순박했지요 하지만 마십의 색시는 똑똑하고 야무진 데다 무척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잠자코 있을 리가 있나요 세민하고 배가 아파 뒤에서 쑥덕거리기 바빴지요 저런 바보하고 살다니 인물이 아깝다 아까워 고음같이 미련한 마십이란 무슨 재미로 살까 하지만 아무리 입방아를 찌어봤자였어요 마십과 색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잘만 살았거든요 마십이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팔아오면 색시는 알뜰살뜰 살림을 했지요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잘 살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하지만 사냥꾼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온몸이 꽁꽁 얹 채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십은 사냥꾼을 지게 해 지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온몸을 주물렀지요 색시는 방에 군부를 지피고 약초를 다렸어요 이렇게 하루낮 하루 밤 동안 주무르고 약을 먹인 끝에 사냥꾼 얼굴에 겨우 핏기가 돌았지요 가까스로 죽다가 살아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냥꾼은 원님의 아들이었답니다 사냥을 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었지요 마십과 색시는 원님 아들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원님 아들은 몸이 거뜬해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양식도 얼마 없고 집도 좁아 불편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마십하고 색시는 아직 아픈 데가 조금 남아있는 모양이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도무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만날 빈둥빈둥 놀면서 밥만 축내더니 반찬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고기 반찬을 내오라느니 생선을 내오라느니 투정까지 부렸지요 이 깊은 산골에 고기가 어디 있고 생선이 다 어디 있겠어요 마십과 색시는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원님 아들이었으니 마지막 남은 땡전을 탈탈 털어다가 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국을 끓여줬지요 그러느라 돈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바닥이 드러났어요 할 수 없이 마십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 바람에 집에는 색시랑 원님 아들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색시는 쌀똥 밑바닥에 남은 쌀을 닥닥 긁어모아서 솥에다 밥을 안 쳤지요 원님 아들에 점심밥을 차려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원님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물을 한 대접 달라고 하네요 색시가 물 한 사발을 내밀었더니 다짜고짜 손목을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비단옷 입혀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색시는 손을 휙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는 비단옷이 싫어요 그러자 원님 아들이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맛있는 걸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오 난 우리 서방님과 함께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허 참 나를 따라오면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다오 난 서방님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게 제일 행복하답니다 허 참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먼 나를 따라오면 금가락지 은가락지에 온갖 예쁜 보물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보물이 서방님이 꺾어다 주는 들꽃만큼 예쁠까요 말로는 당할 수가 없자 원님 아들은 색시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어요 그러지 말고 이리 따라오시오 이거 놓으세요 놓으세요 색시는 손을 확 뿌리치고는 아궁이 옆에 세워둔 부지깽이로 원님 아들을 쫓아버렸어요 원님 아들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산 아래로 도망쳤지요 일이 이쯤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얼마 뒤 원님 아들이 하인들을 잔뜩 데리고 몰려왔어요 얘들아 저 아낙내를 꽁꽁 묶어 우리 집으로 데려가거라 원님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색시를 꽁꽁 묶었어요 마침 산에 나무하러 갔다 내려오던 마십이 나무찜을 벗어던지고 달려왔지요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마십은 색시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하인들한테 문매를 맞고는 나가 떨어졌어요 이놈 다 죽은 목숨을 살려줬더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마십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원님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헤헤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색시를 찾고 싶은 개냐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이 그래 꼭 찾고 말 테다 찾을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지 내가 알려줄 테니 그럼 그렇게 할 테냐 마십은 두 눈을 부릅뜨고 원님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저기 저 바위 벼랑에 굴을 50리쯤 뚫어놓으면 내 그때 네 색시를 돌려보내주마 원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색시를 끌고 가버렸답니다 그 길로 마십은 망치와 끌을 챙겨들고 바위 벼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굴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무슨 수로 바위에 굴을 50리나 뚫겠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마십은 쉬지 않고 바위를 파들어갔어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여보게 지금 뭐 하는 겐가 굴을 50리쯤 파면 우리 색시를 보내준답니다 허허 그 사람 참 미련스럽기는 한 백날쯤 파면 뚫리긴 뚫릴걸세 마을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담삼아 말했지요 그런데 순진한 마십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백날 동안만 파면 된다 백날 동안만 마십은 쉬지 않고 굴을 파들어갔어요 벼랑에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기면서 말이에요 그 금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어느덧 99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파들어간 굴은 깊이가 고작 한 뼘이 될까 말까였지요 참 한심한 노릇이었어요 50리를 다 파려면 백날이 아니라 백년이 걸려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십은 백날째 되는 날에도 쉬지 않고 망치질을 했답니다 쿵쿵쿵쿵쿵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망치질을 하던 자리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지더니 신기하게도 굴이 뻥 뚫리지 뭐예요 벼랑 속에 원래부터 굴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십은 얼른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굴은 갈수록 점점 더 넓어졌지요 마십은 자꾸자꾸 걸어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한 50리쯤 걸어갔더니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굴이 원님 내 뒤뜰로 이어져 있던 것이었지요 마십이 원님 내 뒤뜰에 올라가서 보니까 색시가 광에 갇혀 있었어요 마십은 얼른 광문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색시 손을 잡고 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내 색시 데려간다! 하고 소리치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원님 아들이 달려나왔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쫓아가라! 하인들이 굴 속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때 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원님 아들은 남은 하인들을 데리고 벼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굴에다 대고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굴 안에서 물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원님 아들은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하지만 마십과 색시는 굴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원님 아들이 또 해코질을 할까봐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혹시 굴 속에서 죽은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확실치는 않지만 두 사람은 굴 속에서 오래오래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마십과 색시가 쓰고 버리는 물이 지금도 굴에서 졸졸졸 흘러나온다고 하니까요 아마 여태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그 굴 속에는 원님 아들처럼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게 마십이 백날 동안 뚫어놓았다는 마십굴에 얽힌 전설이랍니다 마십과 색시가 없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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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